부탁한 약성분 알려면은 아직인가요? 알겠습니다 은경이한테 처방된 약성분 내가 알려주죠 앉아요 말해 눈치챘을텐데 내가 은경이 미친년 만들려고 먹인 약인거 뻔뻔하고 악독한 년 30년 전 은회장에게 쫓겨난 아들 부부와 당신 같이 살았던데 특히 은경이 모친 박수란과 아주 친하게 지냈고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랑 친자매처럼 지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은회장이 당신을 집에 들여놨을 리가 없어 하하하하 당신 참 대단한 여자야 천하의 은기태 회장님을 감쪽같이 속이고 내가 은경에 미치게 하려고 약 먹인거 그리고 30년 전 당신 과거 은회장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둘 다 박살이 날텐데 서로 비밀 지켜주죠 우리 휴전하자는 뜻이에요 얼마같은 못하겠지만 얼마같은 못하겠지만 이 쪽에 참고부하자 저는 좋은 이즈까지 우리의 인 일은 우리의 인 일이다 이는 바로 그 척에 우리의 인 일이다